니코로제트 85mm F2.8 S라인 렌즈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렌즈는 멀티포커스 방식을 사용하는 렌즈로서 두 개의 렌즈 초점군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는 화질상의 이점을 꾀하기는 방식이기도 하고 AF 성능에 대한 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AF 모터에는 스티핑 모터가 사용이 되는데 개선된 방식으로서 AF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에 해당하고 소음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 샘플 세트 상황.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약 1m, 약 1.5m, 뒤편이 약 3m 정도 되는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로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거리별로 이동하는 속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F2.8의 비교적 대구경 렌즈로서 상당히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단일 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워블리 현상은 지금 어떤 지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점을 AF를 실시하는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워블리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워블리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잘 구현이 된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동 소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의 없는 형식으로서 관련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영상 촬영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 AF 추적 성능을 지금 화면상에서 굉장히 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물 촬영에서 여성 모델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를 촬영하는 아기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촬영할 때 동작 추적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쾌적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쾌적한 촬영을 인물 촬영 전반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스포츠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는 수준의 부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샷투샷 딜레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지점을 계속해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쾌적한 형식으로 촬영이 가능했고요. 중간거리 정도에서 근거리로 다가올 때에서는 아주 약간은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샷투샷 딜레이에 의한 불편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준수한 형식의 샷투샷 딜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체 추적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체 추적 상황에서 상당히 추적 능력 상태가 비교적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기민하게 따라가주면서 차량 자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서 인물이라든가 빠르게 이동하는 스포츠 차량이라든가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일일이 측화점을 옮기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상당히 편리하게 촬영할 수가 있었고 그런 차량에서 인물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스포츠 차량함까지는 85mm F1.8 S라인 엔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